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의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 듣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신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며 남기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별의 슬픔과 근심으로 고통을 겪을 제자들에 대해 염려를 포함하면서도 해산하는 어느 여인의 진통도 이내 출산의 기쁨으로 수그러드는 것처럼 너희가 내적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곧 다가올 이별의 고통을 잘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힘과 용기는 제자들 안에서 무턱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체인 제자들 각자가 이 말씀을 신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결정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시듯이 이 모든 힘과 용기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청원하고 청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원을 말씀의 강조점으로 삼으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약함에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니 홀로 고통에 부딪혀 절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시며 하느님 마음의 문을 줄곧 두드리고 청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청원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청원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여정 속에 작은 노력도 없이 무조건 발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바른 청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바르게 청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인과 동시에 나의 모든 행복이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의 이끌어주심이 나의 삶을 풍요롭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담긴 신앙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르시길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르시니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주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며 하느님께 원망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서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선한 방식을 믿고 기다린다면 분명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내는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 속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향하여 그 은총을 청원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가 아니면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바닥을 보며 뒤집힌 그릇이 되어 사는가슴 그 결과가 선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신 성모님처럼 죽음의 근심과 고통 앞에서 피 땀 흘리시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네 삶에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해 보고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은총을 청원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바탕으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에페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강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에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